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. 오늘은 걸핏하면 알아보겠습니다. 그는 걸핏하면 나한테 욕을 한다. 걔는 걸핏하면 싸운다. 걸핏하면 아닙니다. 얼핏하면은 아닙니다. 이건 북한말이에요. 북한말. 걸핏하면입니다. 걸핏. 얼핏하면은 아닙니다. 왜 걸이죠? 걸이죠. 걸. 걸이 좋잖아요. 죄송합니다. 근데 웃긴 것은 얼핏이라는 단어는 있어요. 걸핏이라는 단어도 있고요. 얼핏이나 걸핏은 무슨 뜻입니까? 언뜻. 언뜻이란 뜻이죠. 언뜻. 언뜻. 그런데 걸핏하면은만 있고 얼핏하면은 없답니다. 어떻게 외운다고요? 걸로 외우자고요. 걸. 걸. 우리가 좋아하는 걸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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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